이혼을 해도 이혼하는데 사연이 많잖아 근데 참 그래 남편한테 배신 당하고 남편이 바람나고 남편이 당기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이혼해야 되는 사주팔자고 사주팔자가 맞아요 맞아요? 그런 사주팔자고 남편이랑 살았다고 해도 남편의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그런 사주팔자 또 본인은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끊이질 않는 사주팔자야 남편이 이혼을 하고 나왔어 그러면 남자는 계속 꿔요 이혼 만나서 안 되면 또 저혼 만나고 저혼 만나서 안 되면 또 저혼 만나고 계속 남자는 꿔요 근데 남자가 제대로 된 남자가 없어 제대로 된 남자가 없으니까 맨날 나이만 먹어서 시간만 끄는 격이고 내 할 일은 따로 있는데 내 할 일은 있는데 나 하는 일에 연관성이 있나? 안 된다고 나한테 일절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야 남자를 만나도 남들은 그래서 인물 자랑하고 산다는데 본인은 인물 자랑도 못하고 사는 격이라는 얘기야 얼굴이 어디가서 빠지는 얼굴도 아니고 그렇지? 내 행실이 어디가서 나쁜 행실은 아니야 근데 내 안 좋은 떨궈지들만 계속 붓는 격이야 입으로 저기하는 사람들만 보고 그러니 하늘 쳐다보다가 시간 가고 그렇지? 저감은 언제 떨어지나 안 떨어진다고 그렇게 새워임만 먹어가는 격이다 이때까지 내 사주팔자가 크게 남자의 덕이 없고 남자의 복이 없고 나는 사방팔방 돈을 벌어야 되니까 뛰어다니는 형국이고 바쁘게 본인이 본인은 막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야 막 돌아다니면서 살아야 돼 또 사주팔자가 역마가 씌워가지고 역마가 세다 보니까 내가 가만히 한자리에서 뭐를 한다면은 불안해 본인이 그래서 또 다른 걸 찾아야 되고 또 다른 걸 찾아야 되고 본인이 그래 근데 본인 통장에 지금 돈이 얼마나 있어? 없다고 내가 그렇게 바쁘게 했어도 내 통장이 어느 정도 돈이 있어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위치가 돼 있어 그럼 본인이 떨궈지들을 만날까? 본인 성격이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이렇게 할 성격이 못 돼 성격은 그렇게 못 되는데 자꾸 꼬여드는데 내치지도 못해 본인이 다 받아주고 어떻게 살라고 그래 그거를 다 받아줘 그래 다 받아줘 좋다 다 받아줘 다 받아주는데 결국은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그쵸 아무것도 없다고 손바닥 쳐야 된다고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하고 사냐고 그쵸? 그래서 인물값 못하고 산다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절제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가와도 아닌 게 아닌 걸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 만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안 만나다고 노력한다고 되냐고 사주팔자에 자꾸 떨궈지가 들어오라고 하는 사주팔자인데 도화에 홍염에 기생에 사주팔자가 그런데 어떻게 그 남자가 남편은 그래 바람피고 저기 저기 나갔다고 치자 어? 그럼 본인은 온전하게 나는 열려야? 아니잖아 본인도 그렇죠 본인도 열려가 아니다고 어? 어떻게 보면 부부가 똑같았다는 얘기야 그럼 엊그저께 그렇게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사람은 다시 만나요? 안 만날 필요가 없지 어? 만날 필요가 없지 왜? 뭐 본인한테 잘해준다 어쩐다라고 자기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남자를 본인이 다 맞춰주고 살 수 있어? 못 산다고 못 살아요 본인이 왜 사주팔자가 미안한 얘기지만 내 남자 머리 하얄 때까지 나하고 살아야 될 남자하고 사는 본처로 사는 사주팔자가 아니라 후처사주팔자를 갖고 있어 어? 후처사주팔자가 뭐야? 결국은 세컨이지 세컨 그죠? 그런 사주팔자를 갖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총각하고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야 본인은 어? 본인도 역시 상대방이 갔다 온 사람이든지 아니면 어? 잘못하면 유분함 어?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숨어서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러니까 유분함이 너무 꼬여요 그런다니까 그런 사주팔자라서 그렇게 꼬이는 거예요 어? 내가 첩의 사주를 갖고 있으니 첩은 뭐야 어? 가족이 있는 사람 저 뒤에 숨어서 사는 사주팔자인 거야 그러니까 어? 절대 좋은 사주가 아니야 본인이 지금 그쵸? 그러니 내 사주팔자가 그런지도 모르고 나 좋아하는 줄 알고 본인이 또 단순해 어? 단순해서 또 남의 말도 잘 믿어 응? 내가 저 아닌 것 같아 어떤 것 같아 본인의 직성이 있다고 그래도 그 본인의 직성으로 본인이 사수가 없어요 그 감이 완전 떨어진다고 떨어져 어? 그러느니 보면은 나한테 와서 대들고 이렇게 나한테 가까이 와도 본인이 이게 똥인가? 된장인가? 이거 구별을 못해 어? 비슷비슷해 이게 똥인지 이게 된장인지 이렇게 비슷비슷한 정도로 본인이 판단을 못하고 있고 그리고 진짜는 본인이 놓치고 가짜만 내가 참 챙기는 격이야 진짜가 있었을까요? 있었지 그래요? 이번에 헤어졌다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진짜야 근데 만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만났다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진짜다고 진짠데 그 남자는 본인한테 바라는 게 너무 많다는 거야 본인한테 금전적으로 바라는 게 아니라 어? 그래서 본인이 그걸 맞춰주지를 못해서 어차피 깨진 사이였고 깨진 사이고 본인이 다시 만나도 안 되는 사이 그래서 본인이 살아가면서 나는 몸으로 고생해 발로 뛰어다녀 어? 내가 고생은 해도 내가 습하는 거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거 이런 복이 참 약해 그게 문제예요 본인은 직장은 계속 다니는 게 맞을까요? 다녀야죠 다녀야 돼요? 다녀야 돼요 보험회사에서는 보험만 열심히 하길 원하는 당연하지 이제 본인이 가면 저쪽 가면 실적이 나쁘진 않단 말이야 네 실적은 좋은 편이어가지고 어 그러니까 하라는 거지 그거 하나만 왜지? 그러는 거고 그래도 본인이 직장이라는 어떤 나한테 내가 다니고 오래 다니고 했던 직장은 있잖아 또 거기서도 인정은 받는단 말이야 네 직업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내가 아까 말했잖아 발로 뛰어다니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다 한다 그치? 근데 인의 덕이 결국은 없는 거란 말이지 남자 덕이 그러니까 인정은 받는데 금전적으로 채워주지를 못지 않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회사를 진짜 정말 그만두고 원래는 이제 작은 내 가게라도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기는 해요 지금 그래서 진짜 그만두고서는 뭐 치킨집이라도 하나 할까 또 마침 나왔고 집 앞에가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고민 그렇게 내가 말했잖아 올해는 어쨌든 간에 문서우는 들었어 문서우는 그런데 치킨집을 한다 뭐를 한다 내장사를 한다 안 돼 그냥 하던 거 해 직장하면서 그냥 부업으로 내장사가 본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본인한테 맞거나 만만치 않아 본인은 돌아다녀야 돼 응? 응? 앉아서 내 가게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뭐를 한다 안 돼 그리고 포기가 빨라서 안 돼 안 될 거 같으면 빨리 집어치야지 이렇게 해서 어차피 그걸로 가면 돈만 갖다가 낭비하는 격이 되지 그래서 안 돼 이렇게 하던 거 그냥 하고 보험에서 실적 올리고 그치? 응 그렇게 이렇게 보험을 옛날 저기하고는 틀리지만은 어쨌든 그래 그래서 본인은 나한테 오는 복을 내가 다 받아서 딱 찾지를 못하고 챙기지를 못해 맞아요 그걸 못해 어쨌든 지난 사람은 뒤돌아보지 말아라 너나 버스를 막 달려가서 달린다고 버스가 잡히냐 근데 그 사람은 진짜 좀 약간 진심이었거든요 제가 아까 내가 말하잖아 내가 아까 그 똥은 그 사람이었다고 그렇지만 그 사람이 본인이 감당을 못한다고 그래서 또 헤어질 거라고 좀 힘든 사람이긴 하더라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은 거짓말고 히힉